지난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행복한 학일의 소식이었습니다. 6월 30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제자반 공개 강의가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학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전대호 집사님 또는 각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체 직분자 교육이 7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현 직분자와 설의 집사 대상자입니다. 셋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학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넷째, 아동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8월 1일 2일 진행됩니다. 만나교회 탐방 및 캐리비안 데이를 방문합니다. 다섯째, 7월 성경통독이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여섯째, 새해 예식이 8월 11일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